정면 먼저 섹시한 미소 나쁜 남자 미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거죠 평소 이제 나쁜 남자 미소를 지어볼 일이 없죠 별로 자 그래도 지어주셔야 돼요 오늘 제작 발표해라 자 그렇죠 이번에는 방랑자의 고독한 눈빛 한번 부탁드릴까요 마침 가을이에요 도안씨 이겨내세요 네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재미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긍정에너지 넘치는 재미표 미소도 좀 부탁드릴까요 재미표 미소 벌써 재밌죠 정면 늘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오정세씨인데요 재미바라기 정면 오른쪽 그리고 왼쪽도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정세씨 네 정면 오른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한 모습 한번 부탁드릴까요 카리스마입니다 그렇죠 아 화면을 뚫고 나오는 김혜숙씨의 모습 오늘 사진을 뚫을 예정인데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아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합니다 오늘도 박랑길에 오르나요 아 지금 캐릭터의 모습이군요 그 상태로 그러면은 한번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시선 왼쪽입니다 잠시만 지금 엇갈리 제대로 엇갈렸네요 네 정면 봐주시죠 왼쪽 끝쪽 왼쪽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느껴지시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스터 플랑크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